은옥 바깥산 다 동네 예쁘예쁘예쁘예쁘요 예쁘니 예쁜예쁘요 아침 시간만에... 아빠... 선생님도 한... 두 달 만에 다시 한 거 올 것 같은데... 야! 엄마 간다? 엄마 가도 되겠어?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? 엄마? 가고 계신 애들 이 자식... 응? 우리 녀석들이... 다른 영역에 있는 녀석들인데... 순하죠? 애들이 순해... 전반적으로 애들이 순해! 애들이 싸울 줄 몰라요... 또 원래 치즈하고... 또 저 아파트 쪽에 있는 것 같더라구요... 이쪽이... 부문이 된다고 그래서 걱정을 좀 하는데... 다행이긴 하지만... 밥자리 허락을 맡아야 될 것 같거든요... 애가 폐대인데... 인정석들이 10 안짜라 3세기하고... 꼴이 긴 놈은 두 쪽으로 옮겨서... 이렇게 오래 남고... 겨울에는 가끔 거기서 오래 머물들어요... 대비야... 우리 대비... 영동대비... 주인공단 여러분의 양방송은 어떻게 해요? 강조사님은